자 3월 26일 게임한중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시작할게요 그럼 출발 아 자 여기 왜 왔냐면요 제가 잠시만요 용 재료 좀 구하러 왔어요 용 재료를 좀 구하러 왔고 오늘은 뭘 할거냐면요 4등기 기억 요거를 하기로 할 겁니다 4등기의 기억 4등기의 기억 인데요 지금 남은게 두 곳이예요 두 곳인데 이 한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기억은 어렴풋이 나왔는데 여기는 확실히 알겠어요 여기는 사막에 겔드 지방 오아시스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부터 가기로 할게요 그냥 틈틈이 방어구 업그레이드 좀 했어요 녹아다 녹음해서 하면서 이건 녹아다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녹음 방송으로 하기는 녹화방송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하고 재미없고 아마 다 겔드 지방은 뭔가 맞지 자 일단 여기 왔으니까 퀘스트 퀘스트 하나 했던 거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퀘스트 마무리 하구요 꼭 기억 하나 찾고 기억 총 3개 찾아야 될 거에요 마지막 기억 2개까지 해서 일단 퀘스트를 하려면 여정을 해야 돼요 뭘 할 거냐 삥을 뜯도록 왔습니다 옷 삥 뜯도록 왔어요 어휘총각 어휘총각 다음에야말로 데이트를 밤인가 아직 딱 밤이구나 자 다음이야말로 업데이트 끝 이치 좀 낮에 와야겠네요 일곱시까지 쇼핑을 좀 하지마 여기까지 왔으니 쇼핑을 좀 하지마 아 맞다 나 그거 안 샀다 어 잠깐만 머리 스타일 이쁜데 그래 그래 자 음 이거 하나 사고 루비 머리 장식 루비 머리 장식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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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이어 머리 장식 톡 탁 탁 톡 탁 탁 귀걸이는 하나 샀는데 뭘 샀는지 기억이 없는데 또 파수 귀걸이는 있고 팔 귀걸이 할께요 툭 탁 탁 팔 귀걸이 훗 샥샥 호박 귀걸이도 안 샀네 호박 귀걸이도 샀고 툭 장식구 다 샀다 샥샥 근데 장식구 사도 여기서 못한다는거 이게 좀 크죠 하하핳 음 올거 살게 없고 버섯도 뭐 딱히 살건 없고 여섯시네 여섯시면 일어났겠지 어휴 총각 신발래나 신발 어휴 총각 어휴 총각 어휴 총각 신발래 너 너 하하핳 하하핳 게이트 코치에 너를 봤던 사람이 있었어? 정말 걱정했어 설마 스노우치 없이 그런 곳까지 갈거라고 생각 못했거든 뭐다 괜찮았어? 이거봐 이제 네 신발은 내꺼야 스노우치 바지까지 멀어져 바지는 안보는구나 나한테 바지가 들어왔네 완전 호흡구 아니야 호흡구 나와 삭 삭 삭 사용하겠습니다 호흡구 자식 남자 망신 다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발도 다 얻었네요 이제 옷은 진짜로 다 얻었어요 지금 얻을 수 있는 거 아미보 얻을 수 있는 거 빼고 아니네 제노블레이드 입안 제비죠 바지 이거 까지는걸 이제 다 얻었네요 그건 그렇고 자 기어홀 찾으러 갑시다 이 사막 사막 펭귄 얘네들은 폭탄이 터지면 기절을 해요 쉽게 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해야지 희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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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저거 뭔데 표시가 났지 자 희압 아 기어가 찾기 희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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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잇 그래, 수고했어 어떻게 인서가 그냥 가냐 예정한건 이쪽이거든요 사진에 나온거 어? 여기도 테리가 있었네 테리야 태초에 너를 봤는데 운동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근육질이 됐구나 아 여기도 있는데 난 몰랐어요 야, 근데 나 화살 500발 넘게 샀는데 300발밖에 안남았네 마이 예이 빠이바이 바이바이 빠이바이 바이바이 조기거든요 사진에 나온것을 지금 있을것 같은데 다시 사진을 확인해봅시다 기억을 확인해서 어? 기억이 없는거 아닌가? 여기가 호수 호수인데 반대쪽인가? 다시요 나무가 두그루 있고 음... 엄청 많은데 달라졌나? 조금 달라지긴 했다 이쪽이 아닐까? 이쪽이네 여기 있네 네 잡았다 기억입니다 기억하기 여기 여기 기억나 여기 백년전 나는 나는 여기서 그래 죄송합니다 이가 다닐가? 바랍다 여기 에어 에어 하 어디 열정 그리고 시작 자, 일단 기억이 여기서 찾았구요. 남은 사진 하나가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하랍지크 지나가는게 빠를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지, 할아버지로? 그래주려나? 나는 일단, 여기로 쌍둥이, 쌍둥이 형탈이? 잠만, 나비호가 근하기가? 채트 관련된 것도 있으려나? 채트?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죠 일단, 쌍둥이 형탈일 것 같은데 일단 요기 가볼게요 하랍지가 어디, 저쪽 위쪽에 있을텐데 100% 가르쳐주려나 모르겠네 아, 카키리코바르도 있긴하구나 카키리코바르도 가르쳐주려나? 음 음 음 음 음 음 카키리코바르도 음 음 음 milligram 하나 벽 음 проп 무 액 액 100%는 아니고 나중에 꼼수를 쓰긴 할건데 어? 퀘스트가 있었네? 제트 겸에 조치에 무서울텐데 어? 미안 잠시 생각 좀 해봐 무슨 생각? 내가 해야지 여자로 하면은 바뀌나? 자, 가져 가져 자, 안가져? 자, 선물이야 필요없어? 내가 온다? 이리 와, 이리 와 안 오네? 퀘스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리 와 너 가질래? 그래? 보고싶어? 고를게 없다보트 아 자, 이거야 이거 검이었어 야 그래도 쿨하다 너 이거 줄게 야 그러면은 검 값을 내가 줄게 왕갈곤 뭐 내가 딱히 필요한건 아닌데 쿨해가지고 맘에 든다 야 야 이거 너 줄게 이거 가져 필요 없어? 실용간도? 엘더 스크롤이면 반응할텐데 그래요 아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이 한글로만 딱 돼있어도 한글로만 돼있어도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여기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여기 남쪽에 있는 숲속 끝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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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끝없는... 북동쪽에 있는 숲 자... 남쪽에 끝없는... 북... 북... 동쪽... 여긴가 보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마우니까 내가... 이거 줄게요 이거... 이거 가져 이거 필요없어요? 루빈데? 아 쉬운 말이야 이곳... 아... 주유준 마자 저기... 또 여긴가 꽂자, 얼마 안 차는구나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구해주러 갈게 오토바이 충전만 하고 개 섞어라 네이놈 잠시만 잠시만 이게 아닌데? 잠깐만 떨려붙어요 아, 미안해 먹을 거,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아,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뭐가 있을까 상자 그 다음에 코르기 아, 좋습니다 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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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의 도끼 다른의 도끼 왠 쓰레기가 들어있네 쓰레기가 들어있네 그래요 쓰레기가 들어있네 자, 다시 목적지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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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다 여기 맞아 여기야 기억이 나려고 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기억이 날랑말랑해 전에 왔었었는지 와봐 어 안왔었네 여기 그래요 어 여기있다 잘했다 여기가 그래 이 정도 기억나 기억이 날듯 말듯한데 날랑가 모르겠네 날려나 날려나 날 것인가 그럼 이 장소는 죄송합니다 하트 재미동분들이 그만 칠게요 다 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彼の役割に…カノンに奪われるなんて… エルケルもリーバルもミサッハ… エルボサッハ…きっともう真珠の中… 私のせいです! 無理の力に目覚められず カノンに立ち向かわずの言い物たちまで奪われ… 私が…私が今までしてきたことは… 何の役にもずらなかった… だから大切な愛とだすよ! 神よ… 仲間を… 仲間を… 死ぬせてしまった… やっぱり… 私は… stations… 仲間を… 仲間が… 仲間を… 仲間描述しました… 仲間重された… 仲間が… 仲間都合わ来ました… ANYのも… 仲間が… ちょっとその… さるに付rogen書きが買った… 仲間合っている… 仲間が… 仲間ウ luck και… 자 이제 인파한테 가서 우상을 받아야겠죠 자 기억을 찍었어요 우상을 받아야지 헝그럽고 호록이 이 근처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호호호호이씨 지속 지속 저건 더 활도 있죠 음..화를 뭘 쓸까? 우와 공경에 업 10짜리 이게 더 센거지 근데 두 발이나 더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음.. 연공 쓸게요 아 잠깐만 주목을 잘못했어 주목을 주목을 저걸로 했어요 야..수스러워 그래.. 젤다 무쌍 주목 길을 묶었어 그래.. 호록이 없네 호록이 없나? 야.. 야 넌 먼다 좀 달랑하나 있는데 여기 딱 부스도 넣어주고 보면 좋은데 기억 카페 그래야 여기는 아 뭐 또 개털입니다 개털 향소였네요 아.. 카프리콘을 가려야겠네 어서 팔만한 구경을 좀 하면서 옵시다 뭘 탈까?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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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때렸는데 자 뭘 타고 갈까 블랙 블랙 블랙만 타고 가자 역시 젤다의 전설 한 명 말이긴 해요 특히 오카리나 맨날 오카리나 얘기하는 듯 그만큼 대단한 게임이에요 지금 하면 좀 별로일지 모르는데 당시만 해도 그 때 말을 그만큼 말타고 초원을 달리는걸 그 자랑 게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만한게 없는거 같아요 진짜 말타 말타는 말타는 말타는거 구해내는게 너무 잘 모르겠어요 저게 뭐 있을거 같은데 그 때 블랙만 잠깐 기다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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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위치로 아크 서바이벌 리볼브드가 나오는데 만거라면 어떻게 되려나 지금 한 번에서 할 테고 야 비켜 비켜 내가 갈 길을 방해 야 다이버 이렇게 길에다 놓고 담배 한 대 펴둡돼 떨려 어쩐지 나 저게 수상해 보였어 루아페 아 클리어 안 했다 뿅 나하하 가자 그러고 보니까 야생의 숨결 링크는 처음부터 자기 집이 없는 링크구나 그래서 집을 살 수 있었구나 휴즈 휴즈 자 어? 잠깐만 그렇게 지났다 지났자 저쪽 갈림길에서 아아 아아 미안 형이 잠깐 따진 않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맞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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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이상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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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아 덥다 그렇게는 안되지 아쉽는 어서 얌 얌 얌 아 아 아 육외 으 으 그럼 여기 바로 위치인 파즈드인데? 힐튼 언제 왔어? 기다려 힐튼 물어볼게 좀 난다 음 힐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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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 저거 뭐냐 액기스 액기스 Until 버논 네 바울동 4마리 남았냐 바울동 와 와 아직 16마리 남았어 저거는 힐튼 힐az Sin 휴우스 14마리? 오케이 잘했어 뭐 그렇고 상자는 어딨지? 상자는 어디에 있을까 상자 점막뼈 이러다가 벗으면 어쩌고 슈퍼만 얻어야 할거야 어디까지 떨어지냐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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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벗 그래요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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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설마? 그러네 그랬어 여기였어? 아 이 할망군은 이런데다 이걸 숨겨놨단 말이야 숨겨놔도 될만한 거네 잠시만요 2.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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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κ으ıs.. 깜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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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쳐 깨진 링크 아니 이것 좀 할거면 못까지는 해주지 뭐야 이게 음파야 나왔어 기억을 다 찾았어 오우 그래 이거 뷔피쉬 됐다 싫어 아 당가 아 당가 여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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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기가 그 어디냐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시간의 숫자 참마를 내렸다 그 거기가 어디쯤일까 이상한 병천기지 같은 데가 있을 때 여기 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사원이 하나 있는데 어딜까 어딜까 오는 길이였거든요 바퀴 코마을 코마을 오는 길이인데 히트노마을일거야 어딘가 시간의 센터 아 이거 시트노마을 센터 여기 있는 거 같다 아 그러면 저기로 가 보죠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되죠 여기쪽으로 저쪽으로 그러다 블랙원 일단은 가자 자 아 마을이라서 못하지 아 못뒤지 크 여기 못 가 좀 더 빨리 못 가니 여기 옆은 거 아니야 길이 길이 아니다 아 이쪽 길이 일거에요 좀 더 빨리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장han 없 아 그 좀 안 아 꼽πο 아 흐름아? 좋아 여기 있다 자 됐고 이쪽이야 이게 뭘까? 아니요 근데 뭐 고맙다 또? 이쪽 좀 찾아서 좀 불안하다 여기 나네? 건너편이나 밑쪽일텐데 이쪽은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아래쪽에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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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가보자 매달리면 속일수도 있으니까 어? 올라가? 흠 그러네 여기를 안했네 나 여기 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이브를 안했나 보다 반대쪽이었나? 반대쪽이었나? 아 이게 소환이 아니고 저희는 가까운 곳에서 소환이 돼서 날 딱 달리는 날 내리는 게 그 재미없네 가자 아이고 미안 일부러 올 건 아닐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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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크 하는 거 아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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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한 원체스 수고한 원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가 있는거야 페어 쪽에 있고 요새 같은데 이쪽에 안 봐 흠..그래요 운전 역자멜 뒤에 있는거야 시간에서 확실히 그 근처가 어디인지는 알겠는데 또 멈췄어 뭐지 계속 멈추지 스위치가 수명이 다였나 자 어디보자 사진을 보면 여기가 아닌가 음..여기 아닌거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에이 도구리 각각 킥코마을에서 엄청 멀리 왔거든요 엄청 멀리 왔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아니고 뭐 음.. 음.. 이거 어디죠 여긴 더더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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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왤 Los Даль은 오토바이에 광기가 떨어질 것인가 졸랐어 졸랐어 아 못찾겠다 요새같은건데 분명히 있는데 친구야 친구야 여기로 카카온다리 초반인가 다시 해볼까 오 와봐 헤헤 나도 올라왔다 어 야야야야야 내가 잘못했어 야야야 나 이것만 주소 갈게 주마습지마 황폐 아잇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습관 아 아 아 야, 이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놈을 쳐다보면 탈 valle 같은 비디오가 많죠 놈이 와 와 와 보Elite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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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화내지마 화내지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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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쓰읍 미안 들어와 화내지마 화내지마 화를 내 거야 화내지마 다리 그러려면 왜 아니엔대 왜 여기서 이러겠지 버릴 반패가 잠깐만 음..끄고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단 좀 생각을 해보자 엉뚱한 데로 왔는데 부긴가에서 타모노 히타노였어 여기다 여기 있어 히타노였어 여기다 타모노 이쪽이다 이건 히코리사리다 여기 봅시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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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헣 까 으 가끔 들어가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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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리와 이리와 좀 기다려야되나 보다 스카이워드소드를 보면 링크가 의자에 앉을 수 있더라구요 왜 여기서는 그거를 빼놓는지는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의자에 앉아야지 서있으면 좋겠지 조그미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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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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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걸그러버렸다 클려 잘했어 말들아 여기에요 여기 기억의 상품은 여기입니다 아 그냥 없어 탈탈 왔으면 생각하니까 바로 앞이네 아 난 바보같이 어쨌든 이 루프 좀 뒤져봅시다 이 루프에 기억의 조합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있을걸요 있어야만 해요 있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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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어려워 어려워 여기야 카카리코마 기억이 있네 나는 카논이었어 아 이거 마지막 장면이구나 아 그쵸 너무 좋아 더 부탁드립니다 그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떡해 어떡해 각성했습니다 1 2 1 2 2 2 3 2 3 4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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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7 7 5 5 5 6 5 6 6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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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6 7 7 7 7 8 9 9 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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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6 7 5 6 6 6 6 7 9 9 6 9 10 10 10 10 10 11 10 10 10 10 10 10 11 11 10 10 11 11 12 12 11 12 12 12 쥐가 집 앞마당 도레드로 있네 결국에 또 자리 잡았어 오개검프죠? 사랑과 용기에 희망과 가득한 지회에 관할만 뭐든지 있죠? 르마야 몰슨 다다단 몰슨 가즈 이거 전에 봤어요 마을 꼬마가 춤추고 있죠 음 추냐? 가슴? 자 오늘 젤다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월 26일 게임한존 라이브 젤다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남은 것들 그 코록 찾기나 필드보스 결정하는건 일단 접어두고요 내일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번에 할 때 이제 엔딩 보러 갈거에요 엔딩 진엔딩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이제 젤다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2회차 혼나지않는 이야기는 종료할겁니다 종료하고요 대신에 마스터소드 강화하는 검의시련 도전 버그는 튼튼히 할거에요 배웅 메타 트라이얼 위치 트라이얼 같이 경영해서 골을 가면서 2회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바로 하고싶은데 지금 할게 너무 많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3월 26일 방송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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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보인다 응